제주에어탑 오사카와 갑니다 출발합니다 초콘 여기 4번에서 타면 됩니다 하루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자유석 잘 보고 타야 돼요 4번쪽이 자유석이네요 8시 31분 로또역 도착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로또 타고 이쁘네 1대이버스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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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스티켓 4대이버스티켓 요새 Conservative 1대이버스티켓 8시 1대이버스티켓 2대이버스티켓 으으으으윽 3대이버스티켓 이거 뭐야? 이거 치킨 치킨 여기가 전문이라 양쪽으로 다 있어요 이거 쭉 연결돼있네 따뜻한 밀크도 팔고 통과하니깐 그러네 이거를 막 팔고 여기 소위에 통과하는 문이다 여기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정상까지 돼있냐 우와 진짜다 우리 저기 있어요 진짜 뭔데? 여기가 전부 회사 이름이라 회사가 번성하게끔 적어놨네 등록했다가 날짱 봐봐 이게 와 아 아 아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게 메인이니까 이거 먹을까? 어 메인인가봐 소도 옆에 있어 알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뭔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마구르동 떡밥 마구르동 떡밥 네 마구르동 떡밥 네 맛있겠네 맛있겠네 맛있겠다 아 나는 이거 스테이키 와규라 와귀 와귤 스테이키 오늘의 주소가 되나냐?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호황 오머리 호황 맘 많은 걸로 했어요 밥 많이 먹으려고 손으로는 잘 먹었던 것 같지? 육질이 잘 나오네 어땠나요 맛이 이거예요 100분이 없는데 지금 뒤로 가요 D1 저기 앞에 있다 지금 1분 뒤에 출발인데 포타에서 점심 먹었어요 어 똑같네 어 맞네 600엔 똑같네 여기 낀 카크지 100번 잘 보고 타셔야 됩니다 급행입니다 급행 지원을 기억하세요 100번이랑 106번, 110번 타려면 아 이거 예쁜다 아 기숙객 여기 철학이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거야 어 오 저거 귀엽잖아 진빵 히하르 사람이 아까보단 어 호린 어 나 쟤 사과 근데 예쁜 게 없어 총각스 여름 와 샤이 Armstrong 환 Specific 넌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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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칸겐. 오베겐. 어. 이게 응각이야? 응. 이게 왜 응각이야? 이거 다 어떻게 모래를 이렇게 했지? 저거 뭐야? 으악. 하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응각사의 모습인데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가요. 여기 전망대. 여기 가까이서 보이는 것 같아. 여기가 참 식사하고 나서 와서 걷기에 딱 좋은 곳이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니. 먹고 먹고 어떻게 아이스크림. 먹어볼래? 하나만 먹어보자. 귀여운데요? 아이스크림. 맛있나? 아이스크림. 딱. demi. 이거 무슨 꽃이야? 또 이렇게 팠어요. 여기에서 어 예쁘다 저거. 철학자의 길은 저기가 끝인가봐 포리카와 마루타 마치 오니와 노미 정언만 볼 수 있대 어 왜 왜 그렇게 말하네 폐기 조쿠가와 이에야스 니노마르 고텐 관람시간이 있네 국보라는데 국보 어 이게 세계문화유산 지금 니노마르 고전 이게 니노마르 고전 스리바냐 니노마르 장관 니노마르 장관 니노마르 장관 오니와 오니와 천수각터에 올라왔는데 콩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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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못봐서 아쉽네요 콩마루 여기 중경문화 피타 낙가 시키모 시키모 햇살 들어오고 여기 정원을 보냈어 오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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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오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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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тут 오니와 오니와 금각사 들어가는 비용은 400엔이네요 원웨이 노 리터 은각사를 보고 오니까 금각사가 완전 멋있는 것 같다 그치? 거기서 금칠을 한거라고 하는데 실제 금인가?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한 20몇분 돌았나? 20분 안걸린 것 같아 다이키수산 그거 뭐야? 오징어야? 이것도 맛있겠다 이렇게 시켰어요 마구로가 이게 100엔 밖에 안해요 이거 처음 먹어봐 으악 맛있나? 고등어 맛이 가? 약간 익혀져 있나? 응 살짝 살짝 익혀져 있나? 맛있겠네 가면 과메기맛 오 구운 붕장어 구운 붕장어 이건 뭐냐? 이거? 그건 같은데 운하기 장어 맛있다 구운 붕장어 가성비 좋은 회전초밥집이에요 굿포타워 지하 1층에 위치하고요 이거는 그냥 포장해서 가는거? 아니 이거 푸드포트에서 먹는거 푸드포트에서 가는건 가서 먹는건데 이거 가격도 괜찮은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여기 도미인 호텔에 오면 이렇게 라면을 아홉시 야식으로 줍니다 맛있지? 간장 베이스 냄마도 있네 은유 도미인 호텔에 오면 일부 은유 진짜 크네 이야 철대가이다 히가시 홍간지 홍간지 본원사 복부 채우기 어색 Fame 교토에서 고베 가는 한큐 패스 끊으실 분들은 뉴 한큐 호텔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환매에 700엔 이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아라시야마 간다 이거 타면 되겠네 시쿠린 대나무 섭으로 가네 아라시야마 공원에 내렸어요 좋다 이거 물줄기가 쫙쫙 흐르고 문 닫았네 여기 유명한데 한큐 먹어보려고 했더니 와 저 무시 알탈이 큰 거 봐라 와 이거 내 머리통보다 큰데 진짜 무야? 무 아이가 이거? 무인데 스누피 초콜릿 습하네 스누피 초콜릿 귀엽다 인력까지 들어오네 후드 저기가 진짜 인력과 전용길이네 줄노 맞네 줄노 여기는 뭐 미라쿠마 선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귀엽다 여기 어디입니까 아라시야마 여기가 기모노 스트리트이네 포레스트 맞아요 기모노 포레스트 여기가 밤에 불이 다 켜지거든 여기 밤에 불이 켜지나? 어 이 길에 이렇게 시조오미야 여기가 시조오미야역이네요 시조오미야 저게 4가지의 조건이란 뜻이네 사조 조건할 때 조건할 때 조어라 시조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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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이어준대요 어 맞아 맞아 청소사가 비롯해요 어 여기 좋겠는데 우리는 연이 이어졌는데 되게 이쁜고 efect legitimately 약간 비 여행 저희는 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일 병원을 여행하러 왔습니다. 통과한 전통을 이끌다. 처음으로 오는 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샐넨자카 샐넨자카는? 이거 먹었어. 일로 온다. 내려가야 돼죠? 샐넨자카 니넨자카. 뭐하러 모니 안 오는지.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상관없는 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 우리 이제 니넨자카로 갑니다 이제 3년 길은 우리가 지났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주위에서 엎어지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거죠? 맞아요 이 길이 왜냐면 계단도 많고 돌멩이도 많으니까 여기 원래 정상적으로 가려면 니넨자카, 산넨자카에서 이리로 가야죠 여기 타면 돼요 오케이 고맙습니다